아, 운동화가 빼곡히 있네요. 밥 먹으러 갈래? 밥도 많이 먹을 것 같대요. 이 방은 저요. 이 방은 저요. 오늘 오전 운동이 없어가지고. 지금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 거죠? 네. 저 밥대를 놓치면 못 먹는 거네요? 네, 밥대는 무조건. 시간. 많이 먹으러 되죠? 밥이 너무 많다. 두 그릇은 못 먹겠는데요. 벌써? 네. 우선이 한 그릇 더 먹어. 아, 완전 경상도 남자다, 그런데. 한 그릇 더 먹어. 벌드수 씨는 지금 서울에 이렇게 어머니랑 따로 사는 게 처음인 거예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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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